한국방송통신사 경기북부 소식 시작합니다. 연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가 주최하고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주관으로 연천군 세등지마을을 방문, 군의 농산물에 대한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 참가자는 서울 거주의 시민으로 세등지마을 방문을 통해 로컬푸드에 대해 알아보고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실습과 군에서 생산되는 콩을 이용한 주먹찹쌀밥과 고추장 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시식행사 진행으로 로컬푸드 매장 방문을 마쳤습니다. 이번 농식품 스마트소비현장 체험교육장소인 연천군 세등지마을은 외지 소비자들에게 군의 로컬푸드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